사람들은 병마에 시달리던 여자가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분개하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율법을 지키시오. 더 이상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안됩니다. 너무나 강한 신념이 느껴지는 말투입니다. 회당장에게 예수님의 이 행동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되며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몰상식한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몰상식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중요한 가치, 신념이 저마다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가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치가 충돌하지만 어느 때든 모두가 동의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 사랑, 정의, 배려와 같은 것들은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서 이 가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먼 곳이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자신이 때때로 이 가치를 눈감아버립니다. 회당장처럼.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합시다.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